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? 미유가 먹고 싶은 거 시켜봐 내가 넌 시켜줄게 10만원이네? 원래? 너도 먹어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가격도 꼭 약간 놀랐어 제이름도 약간 놀라는 지연 청청춘인 하 해리 시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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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유가 근데 좀 미안해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미안해 내가 지금 또 지각을 하고 말았어 내가 오늘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카페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오늘 30만원 기념 데이트 해야 되잖아 나 압구정인데 너무 멀었어 미안해 30분 늦었어 미안해 정말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까? 너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거 같아? 혹시 무릎 꿇을 수 있어? 여기서 마임?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꽁키 루툴레야 내가 좋아하는 카페로 가자 미안 꽁키 루툴레야 사람 너무 많아서 미유랑 데이트하기 너무 정신없을 거 같아서 내가 여기 달마시라는 걸 한 번 와봤어 여기도 사람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너무 쪽팔리긴 한데 내가 들어가 보자 사진 찍고 계시거든? 잠깐만 나갈지 미유 나 소심해? 아니 30만 유튜버잖아 30만 구독자를 가진 가진 유튜버지 나는 당당하게 찍을 수 있어 우리 미유 오늘은 사람들 쳐다보지 말아줘 알았지? 어 내가 초상권에 걸려 알았어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? 어 미유가 먹고 싶은 거 시켜봐 내가 다 시켜줄게 음 미유 어떤 거 먹고 싶어? 와인 밭은 어때? 미유 오늘은 그냥 얌전하게 가 미유 오늘은 속을 좀 달래 너 어제도 과음한 거 아니니? 맞아 어 10만원이네? 몰래 나 콕 제로 나는 몸매 관리하는 멋있는 유튜버 나는 아바라 카페라떼 아이스는 있다 좋아도 좋아 먹고 싶은 거 있어? 펌킨 아니면 초코? 두 개밖에 없어 아 애매하네 아니면 펌킨 먹을까? 너무 잘해? 호박 먹고 싶어? 싫어? 난 좋아 초콜릿이야 호박이야 어 우리 미유 먹고 싶은 거 미안해요 결정당해요 하 그러면 또 멋있는 언니가 또 골라줄게 코카콜라 할 거야 혹시? 코카콜라 할 거야 어 코카콜라 맛있다 인공배 바이브레이션으로 통해서 호박파이가 선정이 되었어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호박파이로 먹자 내가 결제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자 미유 펌킨파이 나왔어 아 아 아 언니도 한번 먹어볼게 미유야 이 펌킨파이는 너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뭐야 지금? 미유가 어떻게 먹든 아 아 생각은 없지 언니가 한번 알려줄게 언니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야무지게 먹어줘 반을 잘라서 살짝 건더기를 친구 눈치 보면서 슬쩍 올려 친구가 안 볼 때 살짝 크림을 더 올려서 입을 천천히 벌려서 혀로 응 응 응 앙카즈다 단망조 아직 그래? 너 잘 먹었어? 응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 아 어 얘 기집애 기집애야 너 입술에 다 묻히고 먹어 진짜 렌즈에 묻었어 아니 그래도 이런 건 빡빡 좀 닦고 다녀 우리 다음엔 쇼핑하러 가자 그것도 선물이야? 그럼 내가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선물 좀 살게 선물 사서 우리 미유한테 나눔 할 테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봐줘 우리 이제 쇼핑하자 이거 이번에 내가 산 거야 미유 자랑하려고 잠깐 불러냈어 미안 어 이쁘다 예쁘지? 커플룩할 생각 없어? 남은? 응 나 미유야 미안한데 승관 본체를 본체에게 아 우리 미우랑 커플룩할 생각 있지? 근데 저기 한번 돌아볼까? 그래 내가 이거 쏠게 내가 이거 사줄게 미유 완료 그리고 가방도 세 개를 고르자 그거랑 그거랑 이렇게 두 개 주세요 어 나 다 골랐어 완료 우리 미우들 사랑해 사랑해 아 힘들다 힘들어? 어? 아니? 나 기분 너무 좋아 하하하 나 눈이 생계를 있고 퀭해졌어 내 눈에 생계가 없어서 빨리 우리 이거 사고 가서 술 한잔 이거 찌그려야 되는데 술로 과글해야지 너무 힘들어 응 사고 가자 그래? 50만대는 50만대? 50만대? 50만대는 포르쉐 무슨? 모형으로 아 나만 잘 믿니? 미안해 어 네 그거 때문에 찍고 있어요 응 어 맞아요 맞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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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가자 미우 아 가자 와 근데 진짜 멋있다 거욕 때 꼭 약간 놀랐어 멋있다 제이민도 약간 놀랐는 지현 우리 이벤트는 더보기란 확인해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미우 정신 차려 내가 너 업어가지고 여기 데려온 거야 지금 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 앞에 쓰러졌잖아 아니 근데 어 자 미우 빨리 뭐 먹고 싶어? 이제 우리 밥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나 나는 해물을 좋아해 미우야 너도 해물 좋아하니? 당연한 거 아니야? 단새우 한우육 하나 먹고 있을까? 인기가 일단 붙어있으면 맛있는 거 같아 나는 가지 술은 뭐야? 술이 중요해 화요 먹자 멋있게 주문해야지 그냥 단새우 한우육개 하나랑요 단새우육개요? 네 그리고 화요랑 초닉어탕 2개 먼저 레몬도 2개요 그래요? 네 우리 이거 먹고 또 시키자 또 시켜 난 행복해 유야 항상 함께해줘서 고마워 이게 바로 내가 오늘 돈을 열 수 있었잖아 그래 현장 함께해줘서 고맙다 조제하겠습니다 일단은 얼음을 가득 넣습니다 저는 얼음을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상큼함을 위해서 레몬 한 조각도 필수입니다 하나 둘 셋 원투 우와 우리 미우 거야 그리고 간을 오늘 혹사시키고 싶은 이 제이미는 화요만 먹습니다 짠 짠 짠 왜 그것밖에 안 먹어? 어서 들이켜야지 자 건배사 한번 할게 청바지 해줘 청 청춘인 하 베리 시 시 시작 짠 내가 또 이 화요로 가글을 잘해 유야 궁금해? 보고싶어? 그냥 녹이 좀 피워봐 진짜 주당이구나 어지러워 그럼 나는 또 술을 한동안 일주일에 8일 먹은 적도 있어 자랑은 아니지 많이 끊었어 근데 이렇게 닭을 전가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현타 온다 고마워 나의 묘기를 봐줘서 더 열심히 살게 더 멋있게 미우 안주 나왔다 안주 짜잔 이게 바로 새우라는 거야 맞아 당연히 알겠지? 미우 무시한 거 아니야 반새우 그리고 루키야 우리 한번 이거 맛있게 먹어보자 혹시 좀 먹여줄 수 있어? 그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좀 궁금하긴 한데 언니가 또 잘 싸서 먹여줄게 또 잘 싸잖아 무슨 떨어졌어? 미안한데 어 추해 추하다 미안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 진짜 배만 주는 거야 혹시? 젓가락질이 잘 안 되네 아 얍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어때? 맛있어 우리 항상 이렇게 종종 랜선 데이트 다니자 내가 정말 맛있는 맛집들 많이 데려가줄게 종종 데이트하자 미우 40만 대 보는 거 아니지? 종종 보자 내가 이 브이로그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미우들이 재밌으면 난 찍을 수 있어 미우야 행복하자 진짜 너무 축하해 30만 고마워 난 다 너 덕분이야 이 기집애야 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30만을 찍었겠니? 볼펜으로 점은 찍었어도 내가 30만을 찍을 수 있었겠니? 잠깐만 주량이 얼마라 그랬지? 나 세병인데 오늘 왜 이렇게 취하니? 나 오늘 취해서 뭐 좀 가볼게 미안 난 주량이 약한가 봐 갈게 그리고 안녕 산산할게 미우 안녕